경기 3회 초 대구고등학교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유희간 선수가 투구를 이어나갈 텐데 선수 타자 이재윤 선수고요. 원래는 이 선수가 2학년 때부터 주전 포수 자리를 맡았었던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타격해봅니다. 높게 떴고요. 유격수 이동. 임상우가 직접 처리됩니다. 워낙. 저거는 타이밍 좀 안 던져라. 몇 개 던졌어요? 24개째 던졌네요. 오늘 현재까지 페이스가 정말 좋습니다. 야 정말 어디까지 하시노? 8번 타자 인상훈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성적이요. 3할 8푼 1위였습니다. 타율이요. 터뜨린 자세에 취해보고 있는 민상훈 선수입니다. 쪄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광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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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광어 광어. 터돌한 타구입니다. 센터 쪽 중견수. 일종의 서점완입니다. 재수현. 수현이 없습니다. 다행소? 아, 정확하다. 몇 개 던진 거야? 3개? 진짜 짜장면 배달보다 빨리 들어오겠다 우리 수빈은 한 20분 하고 뭔가 더 3분인데? 멋진 케이스요 해석이 이재준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포수 포지션의 이재준 선수고요 퍼펙트? 어? 최고 몸 쪽에 스트라이크 좋아 말했다 안타친다 봐라 안타친다 너 때문이야 몸 쪽에 완벽한 제구입니다 파이팅! 잘 다닌다 유희가 왕의 계안이다 이게 지금 학생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유희가 선수의 공이 너무 느려서 타자 배터 박스가 앞으로 종뎠잖아요 그러면 공이 빠르죠 슥빱빡락 kollvs 도봉 왔니 정싯 정싯 지금 몰래 또 피안타 단 하나도 없는 유희가입니다 역시 나 몸 쪽으로 안 넣어요 유희광 던집니다. 쪽에 들어왔습니다. 3군 3진. 화이팅. 이빨 갈았다, 이빨 갈았어. 천천히 나가, 천천히. 3진 찰게트 유희광. 3할까지 완벽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는 선발 투수 유희광입니다. 역시, 역시. 나이스, 나이스. 짜장면 어느 한 대 많으시네. 춘장 뻗고 있는데 들어왔고 있잖아. 더 내, 더 내. 경기는 4회초로 왔습니다. 대구고등학교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유희광 선수가 무실점 피칭해 주면서 현재까지 잘 끌고 와주고 있습니다. 3회까지 29개밖에 안 던졌어요. 올 시즌 김성근 감독이 유희광 선수에게 왜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타자 권혁빈입니다. 끝이 안 타자. 이게 쉬웠으면. 2구 타격. 2구 타격. 유격수 따라갑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서불 수 없는 타구입니다. 팀의 초감차를 만들어내는 선두 타자 권혁빈입니다. 2번 타자 손재원입니다. 지금 리드 폭이 굉장히 커요, 지금. 1구 줘야 돼요. 버튼을 Document. 안 돼요, 안 돼요. 이리mia 형. 오, 이거. 못잡았으니까. 2구. 2구. 1구야, 1구는 아웃입니다. 대박, 대박. 대박! 나이스겠지? 규모가 잘 들어왔어, 규모가! 저쿠스는 가면 그냥 세이브예요 이계호가 잡아도 여기서 송구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뭐냐? 절친 정균호가 빠르게 갔잖아요 네, 8인 연생 규호의 수비였습니다 엄청난 포메이션 트리가 나온 거예요 고급 야구, 고급 야구, 인마! 원래 투수가 들어가는데 주저없이 움직였어 그러니까 원래 이거 비는 건데 이렇게 되면 원아웃 투자 2루가 됐어도 아웃 카운트 늘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제 양현종과의 승부입니다 대구 고등학교도 정말 큰 찬스를 잡았습니다 지금 그래도 1대0의 1, 4의 2로이기 때문에 웬만한 안타는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건 맞아요 저군은 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발, 가자,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박재욱 선수가 마운드를 방문합니다 너무 그냥 무조건 치기 안 해도 괜찮으니까 원아웃이나 어차피 승부는 하는데 좀 확실하게 어차피 일로 비어있으니까요 오늘 유희관이 볼트의 카운트로 출발하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가자, 가자, 가자! 여기서 끄면 꼭 막아야 됩니다 볼트의 카운트 파스 스윙 리로더 후벌먼스터 아유 뭔데 정말들어? 뛰어났다 고교하고 기회네, 뛰어났다 이제 잡아야 돼, 집중, 집중! 집중해 부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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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가자! 바깥쪽에서 땀불 유도가 됩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주자 포기 타자 주자만으로 1루에서 처리합니다 바깥이 이기네 됐다, 됐어, 됐어 잘한다 인상우 그래서 1루 주자가 3루까지 투어 주자 3루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입니다 하지만 선두 타자 도루왕 권혁빈 선수가 나가서 3루까지는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 4번 타자 기현 선수입니다. 김경왕 4번 타자 기현이거든요. 원혁대구! 원혁대구! 엄청 스트라이크 볼이 나옵니다. 121km의 빠른 공. 120을 넘었어요. 차원팀은 진짜 아니다. 아, 그래요? 너무했나요? 121 가지고. 다시 멈춰, 멈춰. 지금 구석이 123까지 나왔어요. 123. 재고 구석. 올라온다, 올라온다! 130 간다! 현영인데? 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몸격을 연속해서 던진다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예요. 투아웃 투자 3루. 기현과의 승부가 계속됩니다. 스트라이크 2에 카운트. 호신 바깥쪽을 완전 골로 해도 기현 선수는 스윙을 내야 되고 슬라이더도 스윙을 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가운데만 멀리지 않으면 돼요. 밀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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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마, 마! 마, 마, 마! 조심해, 집중해. 끝내자, 끝내자. 결함도 빗맞았습니다 한참을 떠 있습니다 정근우와 이대호, 이대호가 처리해 냅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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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소리로 우리를 치길라카라 선두 타자 초록 그러나 이대호 선수의 도움까지 각도를 줬었던 이번 이닝 유익은 실점 없이 다시 마운드를 지킵니다 이제 경기는 4회 말 최강홀 터드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임상우 앞에 뭔가 득점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큰 포인트예요 그러려면 정의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두 타자거든요 해 줘야죠 점수 더 가야 돼 점수 자 점수 가자 점수 점수 뭐 점수 안 가려면 안 가겠습니까? 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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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하려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상대 선발 대구고등학교의 김민준 선수가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초공 멈쩨을 봐 에이? 이번엔 우윤희 하나 칠 것 같아 요즘에 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기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데 힘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들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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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냈습니다 오준결에 우익수 달려가요 오준결에 다 해야죠 오준결에 1루커 2루커 달려요 작년까지 굴러 가는 2타구 스태se 2루커 2루커 서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쌍둥이 아빠의 2루타 정현은 오늘 경기 이렇게 한타를 신고합니다 쌍둥이 아빠 쌍둥이 쌍둥이 저렇게 밀어침 타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첫 타석에서는 당긴 타구가 왼쪽에 높게 뒀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밀어냈어요, 정유. 사격품도 진짜 완벽하거든요. 타구 예술이다. 예뻤습니다. 지금은 인상우 앞에 득점권이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잘 타자, 잘 타자. 잘 가보자, 잘. 사인 어떡합니까? 번트네요, 번트. 첫 타석에 안타 있었던 박재욱임에도 불구하고 김성근 감독은 여기서 하나 더 벌리고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거든요. 우리는 한 점을 더 내면 돼요. 그럼요. 편할 수 있습니다. 성공, 됐습니다. 번트, 됐습니다. 투수자 받고 1루. 1루에서 타자 주자는 아홉. 그 사이 2루에 있던 정유은 3루까지 이동했습니다. 번트작전 성공. 번트가 완벽했네요. 이러면서 지금 이 3루의 주자 임상우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사고가 당연하다, 사고가. 이 형 누구들 치던데? 대구원 학교도 지금 전진 수비입니다, 전진 수비. 전부 다 잔디 지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땅볼이 되는 건 홈에 승부하겠다. 달아나야 되는 최강몬스터입니다. 오늘 초반에 득점 모두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적냑기. 여유 있다, 여유 있다. 공적도 안 해, 공적도 안 해. 공적도 안 해, 공적도 안 해. 공적도 잘 봐. 공적도 잘해. 공적도 잘 봐. 공적도 잘해. 다깝게 높은 코스 골라냅니다, 볼트. 3루짱. 다시 또 골라내요. 욕심 안 해고 공부는 게 없어. 1번 가면 안 된다. 2번 가면 안 된다. 정국은 어떻게 나 볼래? 이제 김민준에게 필요한 건 스트라이크입니다. 골차 골차 골차. 높게 골라냅니다, 볼래 출루.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도루, 도루, 도루. 또 살이다, 또 살. 100% 출루야, 지금. 우와. 너무 무섭다, 악마. 자, 이제 정국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악마가 돌아왔어. 임상우까지 출루했거든요. 오늘 타격감이 좋은 정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요. 도루, 도루, 도루. 도루까지 하면 돼. 임상우 선수는 주력도 좋습니다. 이 선수는 뛸 수 있는 선수예요. 1루 견제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빨라. 상무하고 죽이면 안 된다. 김민준이 계속해서 1루 주자. 임상우를 의식합니다. 40도 견제합니다. 코스 이대준 선수가 야수들에게 사인을 냅니다. 여기를 지금 이 순간을 대구 고등학교도 승부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가자. 고도 가자. 악마 가자, 악마. 가 보자, 가 보자. 오늘 첫 타석 30키를 넘기는 이루타 만들었던 정국인데요. 높게 뛰어보냅니다. 좌중점, 좌중점. 좌중점, 좌중점, 좌중점. 잠깐만, 잠깐만. 가, 가, 가. 나, 가. 노리, 가. 가, 가. 팝, 가. 높게 뛰어보냅니다. 좌중점, 좌중점, 좌중점. 잡을 수 없어요. 자, 간다. 잡을 수 없어요. 골아, 골아. 노리, 골아. 가, 가, 가. Bron, 가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1루조자 임창훈은 이미 3루왔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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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었다. 안 된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그리고 홈까지. 그리고 홈까지. 그리고 홈까지. 그리고 홈까지. 홈까지. 세잉, 세잉, 세잉. 세잉, 세잉. 세잉, 세잉. 임상우의 적극적인 루프 라임. 헌터제 새로운 유격수 임창훈이 또 한 번 뿌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야, 라이스 슬라이딩. 상우, 상우. 슬라이딩 좋았다. 네, 상우. 어이. 와, 잘 싸다. 야, 일부러 슬라이딩을 늦게 뛴 거 아니야? 라이스 해, 라이스 해, 라이스 해. 잘했어. 그리고 정구는 3루까지 이동했고요. 정구는 정말 잘 나와. 레아스도 좀 당겨놨기 때문에 정구는 파워가 실제 이 공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네요. 아니야, 아니야. 볼 수 있죠? 네, 하이판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이판이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 판독으로 가는데 타이밍상 아웃은 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주시면 바로 앞에서 피했다고 봤거든요. 호수가 캐치 후 태그. 아, 그러네. 아웃은 것 같네요. 네, 네, 네. 나라에 들어올 때. 아웃입니다. 아, 좀 아쉬운데. 그런데 상우야, 기숙한 거라 베이스 넘어갔어야 돼. 아, 예. 그렇지? 벌금 5만 원. 5만 원. 깎아주라. 25,000원, 25,000원. 네. 4만 9,000원, 인마. 깎아주는 거 다 이러네. 뭐, 얼마나 깎아주려고. 4만 9,500원. 유격순과 이루수가 원바운드로 던지고요, 원바운드로. 그런데 이거는 누가 던지고요, 누가 던지고요. 보세요. 왜 하셔야 던졌어요, 원바운드. 권혁빈의 완벽했던 선구가 결국은 홈에서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아니, 아마추위에 이런 선수가 있었어요. 혁빈, 나이스. 투수 바꾸겠습니다. 투수 바꿀게요. 아, 예. 잘 봤어, 투수. 잘 봤어. 수고했어. 잘 던졌어. 잘 던졌어. 잘했어. 수고했어. 김민준 선수는 여기까지였고요. 팀의 두 번째 투수, 나연소 선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수고했어. 하나씩. 다석의 최수현. 오구째 잡아당겼습니다. 이루수가 받아냈고 1루 던져서 이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이닝 한정을 달아낸 최강몬스터즈. 그러나 아직은, 아직은 멀리 달아나진 못했습니다. 스포이네요. 가자, 이관영. 오늘 유희간 선수가 5회까지 무실적 투구 수 53개. 정말 2022 시즌. 최강몬의 첫 시즌이 기억에 남는 투구도 보여주고 있고요. 피한 타도 단순합니다. 유희간 같은 투수, 우리 하모님도 3명씩. 공 10개, 15개 안에 이닝 하나씩 다 공 맞으니까. 이제 유희간 선수 이하 투구가 다시 시작됩니다. 6회 초 선도파자 민상훈입니다. 2회 초 선도파자 민상훈입니다. 바꼈죠. 볼입니다. 공구 잡고 와, 공구. 자, 가자, 가자. 끝나,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연속해서 볼이 됐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유희간 선수인데 존을 확인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야, 이대현이 불펜이에요. 이야, 귀한 장면입니다. 이대현 리포트가 유희간 뒤에 불펜으로 나섭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끊으면 안 돼요. 볼투에서 잡고자. 이번에는 들어옵니다. 스피드를 보면 유희간 선수의 공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무서운 건 포스의 글러브에 맞춰서 볼로 던졌다 스트라이크 던졌다. 그럼요. 공을 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놀듯이 유희간은 공 가지고 놉니다. 스트라이크 존의 모서리를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칼날 같은 잭으로 투앤투를 만듭니다. 지금 경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투수가 컵 싸움에서 유리해졌습니다. 유희간. 던집니다. 루킹 삼진아. 사브라이. 제대로 들어왔다. 바로 쟀다, 바로 쟀어. 3미리다, 3미리. 가지고 놀아, 가지고 놀아. 이게 갑자기 던지는 포심이 굉장히 좋아요. 또 하나의 삼진 추가. 유희간. 삼진 5개째를 잡고 있습니다. 왕의 기한이다, 왕의 기한. 해석이 이겨진 선수입니다. 본인이 너무 다운됐어. 본인이 좀 다운됐는데. 디퍼트 8포였다. 숙제에 갔어야 돼. 파우스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런 김에. 파우스터. 땅볼이 만들어집니다. 110km의 빠른 공. 3미로 잡고 1루로. 1루에서 다운됩니다. 우영. 든든하다, 든든해. 자, 이제 1방 타자 권혁빈입니다. 이 선수는 내보내면 절대 안 되는 권혁빈이에요. 타격했어요. 유격수, 임상호. 강한 억제 대결. 한 억제 대결. 이면서 이동국은. 완벽한 수급으로 원바운드 송두를 잡아납니다. 역시 우리 항아리 형. 유희왕, 유희왕. 이겼어, 이거. 이 게임 이겼다. 병 늦게 지긴 하네. 너무 맥... 너무 맥 없이 당한다, 이거. 이렇게 또 한 번의 3자범 태닝. 선발 초수 유희관입니다. 잘 스케치해, 성. 네. 좋아요, 빠오 형님, 빠오. 잘 스케치해, 잘 스케치해. 원인이. 원인이. 유희왕, 야구 신경 다해. 일단 옆에 안 갈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이제. 유희왕 형, 유희왕 형. 난 말 걸지 말라고. 말 걸지 말라고. 말 걸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주직층 가위. 신인왕 주제에. 오케이, 오케이. 엠블비한테. 아, 이제 말도 못 터네, 이제. 자아는 솔직히 현역 가야 된다. 잘한다, 성. 야, 이게. 얇게. 감사합니다.